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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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순간의 오빠는 우리 오빠는 우리 눈치 않을 거야 주고 봐 나의 땅 위아래 지금 너의 집을 달려갈 거야 넌 꽉 잡아 날 덮지기 전에 넌 꽉 잡아 날 덮지기 전에 You say what you want, you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멈추기 전에 넌 꽉 잡아 날 덮지기 전에 You say what you want, you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